데드하드 쓰면 이속이 빨라지는 게 아니고 데드하드 하면은 이걸 봐봐 이렇게 튀어나가거든요? 그때 회피효과가 있어요 데드 하드 하하핳 자 오늘 할게 하트 눈곱을 들인다고? 아니야 이게 눈에서 하트가 발사되는 거야 눈 하트가 뿅뿅 발사되는 거야 너무 감사했어 그걸로 생존자 살인마 이속 빨라지는 것도 나왔다는데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그건 뭐야 메디캣에 에드온에 그런 게 있어? 그래? 완전 사기인데? 살인마도 할로윈 에드온으로 블라이트 질주 가능합니다 키키 아 그래요? 블라이트 질주면 벽 부딪히는 거? 그거 살인마도 쓸 수 있어? 야 그럼 중구같은 애들 대시하면 개무섭겠다 한방 센놈들 대시중구 간다 대시중구 끝 끝 대시중구라고요? 마음대로 생각해 지독한 놈들 어떻게든 어떻게든 단어를 조합하네 삐진다고? 삐진 거 아니에요 이런 걸로 삐집니까? 그럼 유치하게 화나는 거지 흐흐흐흐흐흐흐 이거 이겁네 이거 새로 나온 스킨이에요 백민군 그 오래된 커텐 느낌 나요 네 되게 오래된 그런 옷들 뭐지? 고풍스러운 옷들 정구? 정구? 정구요? 정구? 정구? 여기 오는건가? 갈게요 일단 여기 사리고 있어봤자 시간만 지금 클맞았네 클 야 나 그거 어딨어 미더덕같은거 그거 꿀 터뜨리고 싶어 없네 여기 아까 살인마할땐 잘 보이던데 아 그 오퍼링 써야나와? 아 그럼 누가 써야되는거야? 그거 맨날 썼긴 했지 그 금색깔 아무도 안썼는데 이번반에 왜 안터지냐고 하셔서 한번 터뜨려줬습니다 제가 어그로 담당해야돼 왜냐면 제가 칼찌에다가 팽프린트 있어가지고 이걸로 눈까지 쏠게요 지금 나한테 바로 오죠 안오나? 썬더하나? 온다 지금 걸렸어 빨리 구할게 그냥 썬더 개사기야 이러고보면 근데 지금 나쪽으로 오거든 저기 온다 내가 걸린게 나 걸렸던 애보다 내가 딱 어그로 끌어볼께요 자 다음판자 참자가 없네 실명 실명 걸려서 나 어딜갔는지 못봤죠? 이게 바로 도깨비불에 깨진 정구에 저거 빨간색깔 정구 이름은 뭐지? 정구야! 이게 정구야 알겠어? 정구도 못쓰는게 너무 무섭고 근데 왜 발전기 다섯개죠? 아내 돌린다 아내 같이 돌려 여기 아내가 좀 돌리기 힘들거든 미리 돌려놓으면 좋지 어 에이스군 반갑다구 저기있네 어 쉐릴군 어그로 좋아요 근데 아이템있어서 먹을필요는 없는데 일단 까만 놓쳐 애들 먹으라고 한픽이 어그로 잘 끄내요 계속 안걸려있죠 전구한테 내가 아까 전구한테 도망쳐봤는데 잘하는 전구는 아니더라고 나도 할수 있는데 아주갔어 내가 한번 바꿔줄까? 진짜 고랭으로 갈라면 저렇게 한대 맞은 애들조차도 체인지 해줘야되더만 발자국 해주고 넘어졌다 1걸이라 괜찮습니다 그냥 돌리는게 나아요 하나 돌리면 1발 남아서 쟤 어찌할바를 모를거야 쩍이 오있죠 저기 쩍이 한번 갔다가 내 쪽으로 올거야 아마 한명사람있네 어그로 끌리고 있고 내가 돌리고 한명이 구하고 한명도망치고 한명맞았죠 내가 구하려고 할게 그러면 잠식되기 전에 구해야지 잠식되기 전에 예쓰 등들들겨줄까? 지금 여기 오거든 내가 노걸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억을 끌어야돼요 쟤가 걸리는거보다 내가 걸리는게 낫습니다 어딨어 전구 나한테와 나랑 맞짱뜨자 으응? 다른애가 맞았네 점프하러가죠 근데 돌려서 끝냅시다 치료해줘 치료해줘 치료해 내가 해줄게 나도 2타심 좀 먹어야지 가짜야 옛날에 나라면 저거 보고 놀랬겠지 하지만 나도 슬슬 고여간다고 나도 450시간 있다 4픽 4픽 2.. 2걸 됐어 이거 돌리고 구하러 가야돼 일로 지금 오고있어요 일로 지금 오고있어요 제가 나가야돼요 제가 제가 가서 어글 끌어야돼요 너무 어글 끌었고 나 잡고 싶지 나 1걸인데 잡고 싶지 않아요? 어? 이거 후레쉬 안되나요? 3.. 그거 3이면? 후레쉬 안되네 뒤졌다 아 까비 야 쟤 죽었어 4픽 자살한건가요? 왜 죽었죠? 삐딤사 괜찮아요 저거 척거리거든요 한방이었는지 아닌지 모르겠네 아 나 그건지 몰랐네 3번 걸리면 후레쉬도 안되는구나 좋은거 알았다 맨날 썬됐음에도 그걸 모르다니 한방 퍼길 가능성이 있어 문 열었어? 야! 야! 이런 또 뭐야 이놈들 뭐야 이놈들 야 뭐 생각조차 안하네 나 한방 걸려줬는데 일부러 한방도 아닌데 와 그냥 나가네 진짜 어이없네 너무한거 아냐 한명은 왜 자살했으며 두명은 왜 손절을 한것이며 죽여버려야됩니다 혹시 안돼 이녀석들이 죽여야돼 다 적게 만들어야된다고 우와 맥밀란 완전 바뀌었네 맥밀란 와 이거 봐 뭐야? 나가는길이에요? 우와 뭐야 완전 바뀌었다 업데이트 됐다고 중구네요? 아 전구 아 전구 카운터인데 전기 맞으면 필요없잖아 스텔스 와 진짜 맥밀란 완전 바뀌었다 완전 공사장 같은 느낌이야 되게 우중충하게 잘 업데이트 했네 어 샛 뭐야 설마 유인하는거야? 구했어 발전기나 돌립시다 발전기 찾아 발전기 아 구슬 안뽑해줬지 크로스체인지할게요 다른클 그럼 할필이 없어 나 어반이잖아 발전이나 돌려주는데 야 온다 걸렸다 야 뒷목 잡힌거야? 야 너무 심해 선 넘었네 한놈이 맞았으면 도망가야지 100% 된것도 아닌데 그걸 돌리고 있네? 자살 삐짐사? 너무 빨아서 애들 슬슬 마시가기 시작 본인이 아 썬더 본인이 본인한테 실망한 사 실망사 저게 진짜 대깨발입니다 형님 아 아이씨 이중쩍 걸려서 이제 노표 쩌다 아아 아윈 소리 안나죠? 발자국도 없죠? 소리가 진짜 안난다 지금 들리세요? 약간 흐느끼는 소리 아우 깜짝이야 다른사람 비명소리가 큰데 약간 이 정도 진짜 안들린다 옆에 있는거 아니면 안될듯 다른사람 비명소리가 더 커 멀리서 나는소리가 멀리서 나는소리가 훨씬 커요 그쵸? 그래프 패치됐어요 와 진짜 잘했어 되게 잘 분위기 있네요 완전 다른 맵 같네요 하나 삐짐사에서 완전 높이져될 뻔했지만 그래도 발전기 끌리는 가능성이 있죠 오거든요? 사는법 알려드릴게요 혼자서만 돌린척하면 돼 나는 안돌렸다고 아 쟤 혼자 돌렸구나 응 아니야 둘이서 돌렸어 이게 클이야 그래서 꼭 봐야돼 둘이서 돌린건지 아닌건지 클이 근처에 있거든 구하러갈게 잠시 전에 빨리 구해야돼 제생각에 살인마가 고랭이 아닌거 같습니다 쪼랭 고랭 이하 고랭 이하인거 같습니다 어 이거 혼자 풀어야되나? 이거 정신가다듬기? 그쵸 누가 풀어줄 수 없죠 아 나 2중첩인데 3중첩 됐다 이거 오히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잘됐어 이러면은 정신가다듬기 1레벨로 다시 돌아갈 수 있거든 지금 소리 막 그저 오는거 같은데 아닙니다 고양이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저의 고양이가 위험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케이 오히려 1레벨 되면서 극한의 이득 보면서 바로 이걸 돌릴수 있다 그 말이야 일로 오네요 시도하는게 낫지 않을까? 지금 내가 어그로 끌게요 이 줄로 오고 있거든 맞잡았어 나는 지금 노걸이라서 내가 어그로 끄는게 많아 안 쫓아오네 안 쫓아오고 그냥 제 발전기 견제하고 쉘을 잡을 생각이네 좋지 않은데 넘어졌어 심지어 내가 일부러 맞았는데 이러면 정말 안 좋은데요? 두 번 빨로 발전기 견제한 나한테 오는데 일거리랑 아씨 무인이 아직 안터졌어 지금 나한테 오는데 안구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안구하는게 나 시계있는거 아니면 좀 더 한템포 봐야될 때 잘 돌아보자 영태야 잘 돌아보자 구해야되는데 너무 가깝나? 그냥 가네 구할까봐 구하긴 했어 뭐야 아니야 죽었구나 자살해버렸나? 포기했어 이렇게 포기하는 놈들이 많아 이렇게 되는 사람 개구각 봐야되요 지금 두명 남았는데 개구 이미지는 남았어 온다 일로 어 아 미안해 딱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어 내가 죽였어 흐흐흐흐흐 길고 찾어 내가 죽였어 나 왔다고 그냥 내가 빠지고 제가 핵에 놔뒀어야 되는데 어 미더더 저기있다 아 나 저것 좀 한번 터뜨려 보고싶은데 뭐야 나 일거리야? 어 나 아까 맞아줄걸 이거 킹자단 해야됩니다 킹자단 핫 아 킹자단 어 난 맨날 배질을 하나 이건 내가 터뜨렸다 이 게임으로 인정 알고 판자 되렸냐고 쉐릴이요? 아뇨 쉐릴 들어왔다고 생각해서 안으로 그래서 날아왔지 내가 쉐릴 못오게 쉐릴 너 죽어 내가 쓸어야되니까 아 뭐 영화에서 나오는 나쁜 놈이냐고 갑자기 배신하는 친구냐고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인성이 그래도 저 그렇게 살지 않았죠 부산행급 그리고 좀비 영화 같은데 보면은 친구야 미안해 칵 친구야 왜그래 친구야 왜그래왜 미안해 괜히 막 착한 척 죽여놓고서는 아니라고 나는 나는 친구야 들어와 들어왔지 닫았는데 안 들어왔는데 빨리빨리 했었어야지 점프 대단하다 했었어야지 미안하다